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로켓펀치 졸업 통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로켓펀치 다연입니다. 우선 입학식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졸업을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또 3년 동안 좋은 친구들,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즐거운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된 만큼 더 멋진 모습, 성장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로켓펀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성인인데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뽑는다면? 저는 일단 운전면허 따가지고 저희 멤버 언니들을 데리고 멀리 여행 가려고 싶습니다. 로켓펀치 올해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. 활동 계획 저희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지만 또 새로운 모습들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다 성인이 된 만큼 좀 더 성숙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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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